끝으로 벚꽃이 활짝 핀 울산 MBC 문화동산에서 윤예담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네, 학성동 문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피어있는 이 솜사탕 같은 벚꽃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MBC 문화동산에는 싱그러운 벚꽃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이렇게 봄기운이 가득하면서 야외로 나오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벚꽃을 눈에 담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야외라고는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타인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온 5도,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단 해가 지고 나면 빠르게 쌀쌀해진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봄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단 그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기온은 상승세를 보이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문화동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